문재인 대통령이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에 대해 우리 사회의 공정과 신뢰를 바닥에서 무너뜨리는 용납할 수 없는 비리 행위라며 당정의 재발방지책 마련을 당부했습니다. 문 대통령은 어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 등 원내대표단을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갖고 부동산 거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제도 마련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. 특히 문 대통령은 부동산 공급 대책을 차질 없이 진행해 부동산 시장을 조속히 안정시키는 게 시급하다면서 후속 입법을 조속히 처리하고 당정 협력을 강화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.